우리 복둥이는 구렁이 같애 네 구렁아 뭐 구렁이 우리 구렁이 구렁이 우리 복둥이 이식 이식이 하루종일 봐봐 모양 진짜 예쁘죠? 제게 쓰장났고 알아가지고 군둥이는 엄청 커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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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갈수록 더 찌는 우리 구렁이 아이고 아이고 엄마랑 너랑 다이어트 망했어?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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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은 종이컵으로 3컵 넣었어요 고춧가루 저는 한스푼 반 넣으면 돼요 고추장 크게 한스푼 한장 둘 떡볶이 어묵 3장 넣었어요 설탕 둘 셋 넣으면 더 달달한데 둘은 단걸로 안좋아 팔팔팔팔 끓일 때 넣어줘요 고춧가루 뽀글뽀글 완성 맛있어 보이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복둥이 뭐 있어 거기?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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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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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쁜걸 내가 거기 쓸까? 이 쇼 뭐니? 근데 내가 뜯어보게 우리맞자가 얼마나 이쁜지 흐흐이 스테일 이모 절대 미루기 이 화를 올려 줬거든요. 입을 덮어주고. 히히히히. 뜬게. 꼬리빵 이렇게 빼고. 잘 예쁘죠? 에구, 날이 갈수록 살이 더 찌네. 내 사랑. ей큼 쪘네. ей큼. 음. 자. 내 새끼. 내 새끼. 흐흐흐흐. 훗. 쪼금 쪼네, 쪼금 내 새끼, 내 새끼 아, 저렇게 예쁘까? 그냥 그래 둘 발이 아랬는데 어디있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